저쪽에서 진입할 수 있겠지? 저쪽에서 핸들로만 쳐다보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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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롭고 차분해보이잖아요. 애들이 뭔가 달라보이지 않아요? 평상시랑 예전에 왔었을 때랑 오늘 여유롭고 차분해보이죠. 그때는 초조하고 뭔가를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면은 뚱이는 아주 차분해졌고 소리는 오르락내리락 행동으로만 대화하면 이렇게 돼요. 핸들러가 차분하게 머리로만 대화해보이죠.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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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아름다워